어떡해 왜 왔어? 비싼데서야 오 20만 돼지 기념이로 아 우리 20만 20? 20인분 먹방 하는 거야? 하하하하 돼지 20만 명 된 기념으로 어포컵 먹방 와 이거 식전 빵이야? 와 좋네 이거 어? 뭐야 이거 칼을 왜 꽂았는 거야 이렇게 한 걸거든 어? 오우 먹네 오우 오우 그럼 뭐지 이거 소스인가? 음 으음 어 뭐야 아 이것도 먹는 거 주네 와 지렸다 이게 뭐야? 아 먹는 걸 더 좋아하지 아 아 정말 뭐 손으로 먹나 니누 이거 있어야지 포쿠랑 아 이게 왜 필요해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지 아 아 와 여기 맛있을 것도 주네 와 와 와 어 아 아니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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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야 이거 안 먹어? 어 내가 먹을게 어 으응 으응 아 아빠 이거 설마 종이 빨개야? 어 어 먹을 수 있게 했네 와 아니 그 아 그 으응 으응 이것도 마셔봐야지 으응 으응 아 와 치킨도 있어? 응 아빠 뼈 있네 이거 좋아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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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 왜 사람들은 이걸 먹을 생각은 안 할까? 뭔 소리지? 아니 맛있는데 껍질이야 껍질이 왜 이렇게 사와 껍질이야 안 먹어? 먹잖아 아니 먹잖아 거지 아 수박 껍질 설마 안 먹는 거 아니지? 수박 수박 야 너 수박 껍질이 먹지 먹으라 했지? 넘기지 말라고 으응 아 뭐야 아빠 나 먹으라고 맛있는 부분 뭐 하는 거야? 아유 진짜 야 하하하하 아유 아유 왜 그냥 우리 삐삐로 게임하자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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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뭐 먹어도 되지? 야유를 안 넣으면 되지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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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아웃빙스테이크인가? 와 바로 먹어봐야 돼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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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와 미쳤다 와 와 이걸 먹었잖아 이게 메뉴라고 먹어보자 바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제발 고기 색깔 봐라 이거 우측탕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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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아 누가 샐러드 있었어 아 아 뭐야 밥만 다 떨어지네 아 머리 아파 아 두통 아 아 아 밥도 나오지 이제 다시 으흐흐흫 호기 하나 더 시켰어 아주 좋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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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이지만 정말 정말 고마워 야 금방 가자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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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아 내가 살 지 암이 그 36만 원이나 왔네 으어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제모 씁니다 으아 으아 두둑 둘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